베나영의 보이스플라스 독서는 왜 중요한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 왔는데요. 독서가 얼마나 즐거운지에 대해서 유쾌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독서의 중요성이나 독서의 효용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독서 그 자체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유쾌하게 통쾌하게 쓴 책들을 들고 왔어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책 이야기가 되겠고요. 책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책 읽기가 얼마나 즐거운 유희인지 알려주는 책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책을 더 읽어볼까 고민하시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운이 되겠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쓴 책에 대한 글, 책에 대한 책이에요. 읽기만 해도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더불어 즐거워지는 책들, 앞으로 읽고 싶은 책들이 더욱 늘어나게 만드는 책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책을 소개하는 책을 소개할게요. 책 마니아를 위한 유희로운 책 독서의 기쁨, 김겨울 지음, 초록 빛의 공방 아마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북튜버 님들도 팔로우를 하고 계실 듯 한데요. 북튜버 김겨울 님은 다 아시죠? 김겨울은 겨울 서점의 주인장으로 유명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도대체 겨울 서점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본다고 하시던데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겨울 서점은 실제 서점이 아니라 북튜버 김겨울 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에요. 오늘은 북튜버 김겨울 님이 아니라 책을 쓰신 작가님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김겨울 작가님이라고 부를게요. 김겨울 작가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전공이 뒷받침해주는 충분한 철학적 사유에다가 라디오 DJ의 경험, 또 싱어송 라이터를 하신 경험을 더해서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겨울 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저는 이 책, 독서의 기쁨이 얼마나 매력적인 책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겨울 작가님은 상당한 애서가이자 진중한 독서가랄까요? 책의 물성이나 정신성을 다룬 책이라니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책의 물성을 다룬, 정신성을 다룬,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책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김겨울 작가님의 단단한 책 내공이 책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래서 이 책의 코를 박고 읽다 보면 익히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주신 바 있는 소소한 유머 감각이랄지 또 문장력이랄지 이런 것에 끊임없이 감탄하며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맞아 맞아 하면서 엄청난 동의의 박수와 끄덕거림과 눈 휘둥그레짐을 구사하며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책 덕후의 엄청난 덕력을 아주 세심하게 드러내 보이시더라고요. 그 부분 잠깐 소개해 볼게요. 1부의 물성과 정신성 중에서 정신성 부분에 있는 글인데요. 소설과 시읽기라는 제목으로 소설에 대한 글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소설은 아시아와 영미 소설을 제외한 국가 이를테면 유럽이나 남미권의 소설이다. 맛에 대한 취향이 학습의 결과이듯이 책에 대한 취향도 학습의 결과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형성되어 온 호호가 쌓여 지금의 취향을 만들었다. 이건 정말로 탐식의 과정과 비슷하다. 예를 들면 처음 읽은 남미 소설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눈이 튀어나올 만큼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분이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단 말이야? 왜 나에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리고는 보르헬스의 유명한 작품을 몰아서 읽었고 조금 건너가서 주제 사람하고의 소설을 읽었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아직 못 읽어봤지만 늘 나의 읽어야 할 책 목록 상위권에 올라있다. 말하자면 이건 우리나라 치킨에 반한 외국인이 양념치킨과 마늘치킨, 강장치킨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과 비슷하다. 치킨에 비유당한 작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치킨은 늘 옳다. 이 취향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또한 바뀌기를 바란다.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분위기의 소설만 읽는 건 지겨운 일일 테니까. 네 치킨은 늘 옳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제가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고요. 뒷부분에 시에 대해서 쓴 글 속에서는 시에 대해서 글이 신미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시의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읽어내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참 좋아서 체크를 해놨었는데요. 여기도 짧게 몇 줄 읽어볼게요. 기형도의 언어는 백석 이후로 나를 사로잡은 언어였고 그 다음으로 나를 사로잡은 언어가 박준의 언어였다. 대중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시에서 옥석을 가려낼 신미안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다. 다만 나에게 조금 더 와닿는 감각의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을 뿐이다. 시에서 시를 쓴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시를 나는 힘들어한다. 서정주도, 백석도, 기형도도, 박준도 언어에 자신의 일부분을 기꺼이 새겨둔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언어가 충분히 쉽고 말맛이 좋게 잘 조탁되어 있다고도 생각한다. 방의 책장에는 서로 다른 시인이 쓴 스무 건 정도의 시집이 꽂혀 있다. 이 정도면 열렬한 시독자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멍하니 앉아 시집을 들여다보게 될 때가 있다. 그것은 삶의 빈자리마다 시의 언어가 놓여있기 때문일 테다.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김겨울 작가님의 독서의 기쁨이 진짜 기쁨으로 다가올 듯 싶어요. 겨울 서점의 구독자님들은 다들 저랑 비슷하시겠지만 가끔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 대신에 김겨울 작가님의 책장 앞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혹시 아직 안 읽으셨다면 이 독서의 기쁨을 추천합니다. 개인주의자 선언에 이은 쾌락 독서 선언 쾌락 독서 문유석 지음 문학 동네 문유석 작가님 혹은 문유석 판사님은 개인주의자 선언에 이어서 쾌락 독서를 선언하셨어요. 문유석 판사님의 책을 읽으면 세상에 이런 판사님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쌓아 올리신 이런 균형 잡힌 생각이 참 근사하다 싶고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나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표현력이 참 대단하시다 싶고요. 또 한 페이지에 한두 번씩은 꼭 웃음을 터뜨리게 만드는 이 허를 찌르는 유머 감각도 놀랍습니다. 제가 이 책을 차를 타고 가면서 읽었는데요. 웃음을 참느라고 얼마나 끽끽거렸는지 몰라요.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이 쾌락 독서 한 권을 다 읽는데 두 시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책 한 권이 어떻게 이렇게 짧을 수가 있지 하면서 아쉬워했어요. 재미있는 대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챕터였을 것 같은데요. 제목은 호르몬 과잉기의 책 읽기라는 대목이에요. 이 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춘기의 호르몬 폭탄은 독서 취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로서는 파격적 배드신이 난무하는 정의병의 소설 2부의 건넌방을 읽고는 흥분한 나머지 비슷하게 엉큼한 소년이었던 친구 녀석에게 침을 튀기며 자랑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2부의 건넌방을 읽고 나서 한국 소설에 대한 왜곡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여러 한국 문학과 고전을 읽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국 문학 대전집은 꼭꼭 숨겨진 어른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천일 야화였다. 이광수 할배 같은 도덕 선생류 소설은 금방 휘리릭 넘기고 치운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명작은 이효석의 화분. 뒤라스의 연인보다 100배는 더 퇴폐적이고 관능적이었다.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새삼 깨닫기도 했다. 고전 문학 전집을 뒤적이다가 춘향전 원본을 발견하여 무심코 펼쳐보았는데 손에 신기라도 있었는지 하필이면 펼친 곳이 도련님 춘향 옷을 벗기려 할 때 넘놀면서 어른다. 흐르릉 흐르릉 아웅 어르는 듯. 서포 김만중의 구운 몽을 넉넉고 읽었던 기억도 난다. 교과서에는 속세의 부귀영화와 정욕이 한낱 물거품에 불과한 헛된 것임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 쓰여있었는데 실제 읽어보니 헛되기는 무슨. 양소유가 첫 여인 진채봉과 만나는 대목부터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귀 밑으로 흘러내렸고 옥비녀는 기울어져 있었다. 눈가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하고 뺨에는 연지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하늘이 낸 듯 어여쁜 자태는 말로 형용할 수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었다 등등 관능적인 묘사가 굽이굽이 이어진다. 아니 김만중 선생님 헛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어찌 이리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잘도 그려내셨는지요. 문유석 판사님은 호르몬 과잉 사춘기 소년의 불순한 동기로 이렇게 책을 읽게 되었다고 되게 유머러스하게 설명하시지만 이렇게 읽어내린 책의 리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책을 내가 많이 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굉장히 겸손하신 거죠. 이렇게 호르몬 과잉으로 읽었다고 말씀하신 책들이 스탕달의 적과 흑이나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라던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또 시엔키의 비츠의 쿠오바디스 또 헷새의 지와 사랑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책을 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머 감각으로 포장해서 겸손하게 말씀하신 책의 리스트이신 거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비극적인 근현대사라던가 처절한 가난의 고통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 작가마다 다른 문체의 매력 이야기의 흡입력 글의 맛과 멋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설의 야한 대목을 찾아 읽던 경험이 책을 쓰는 데까지 이어지면서 나는 성공한 덕후가 되었다 라며 뿌듯함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삶은 글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시는 분이세요. 책을 통해서 타인과 세상을 공감하시는 거죠. 독서가 왜 쾌락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 책을 먼저 읽고 선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권의 책이 나의 세계로 확장되기까지 출판하는 마음 은유지음 제철소 저는 은유 작가님의 책은 언제든 믿고 사봐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삶이 뚝뚝 묻어나는 논픽션을 주로 쓰시는 작가님이시죠. 출판하는 마음이라는 이 책은요.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고 독자의 손안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개입하는 사람들 책에 애정을 담아내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인터뷰 모음집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엿보는 일은 그 자체로 꽤나 두근거리는 일인데요. 은유 작가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인터뷰 집이라서 문학 편집자, 번역자, 북 디자이너, 출판 마케터, 온라인 서점 MD, 서점인, 1인 출판사 대표에 이르는 10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은유 작가님이 책 소개, 프로로그에서 이 인터뷰에 대해 직접 소개하신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책에 나오는 인터뷰이들은 모두 10명이다. 편집자는 역할의 중요도와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문학 편집자 김민정과 인문 편집자 이환희 두 명을 진행했다. 20년 차 편집자이자 출판사 대표이기도 한 김민정의 단단한 내공과 만 3년 차 젊은 편집자 이환희의 신선한 열정과 비판적 시선을 담았다. 작가는 너구리라는 필명을 쓰는 김경희를 만났다. 독립 출판물을 내는 것으로 시작해 상업 출판물 출간 경험이 있는 톡톡 튀는 20대 필자다. 요즘 책 내려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북 디자이너 이경란은 인하우스 디자이너 5년, 프리랜서 디자이너 5년의 경험에 한 사람이 꿈을 이루는 과정까지 재미와 감동의 드라마를 보여준다. 이름처럼 아름답고 정확한 번역으로 출판인들의 신뢰를 받는 홍한별의 번역 이야기는 시종 외유내강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마케터 문창훈은 SNS 시대에 독자와 소통하는 방법 등 수제 햄버거 같은 겹겹의 먹음직스러운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신간이 제때 나오고 구간이 품절 없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인쇄소와 지역사 등 거래처를 발로 뛰는 박흥기 제작팀장의 제작이야기는 인간관계의 교과서로 삼아도 무방하다. 인문 편집자로 4년, 인터넷 서점 MD로 8년을 일한 박태근은 상품으로서 책이 어떻게 팔려나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생생한 언어로 전해주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으로 편집자와 서점인을 두루 경험한 정지혜의 이야기는 자기만의 색깔 있는 서점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귀감이 날 것이다. 혼자서 기획, 편집, 마케팅, 제작을 총괄하는 이정규의 1인 출판사 분투기는 출판의 총정리 편이나 다름없다. 이상 10명을 인터뷰위로 선정한 객관적인 기준일랑 없고 굳이 찾자면 나쁜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도 책을 쓰는 작가라서 그런지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책을 참 흥미롭게 읽었어요. 물론 저는 여행 분야이고 또 에세이도 아닌 가이드북을 쓰는 실용서 작가이긴 합니다만 이 출판하는 마음을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동질감이랄까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은유 작가님이 쓰셔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던가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이 전해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온라인 서점의 북하트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출판의 과정이 궁금하시다거나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궁금하시다거나 또 책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을 소개하는 책 김겨울 작가님의 독서의 기쁨 문유서 판사님의 쾌락독서 은유 작가님의 출판하는 마음까지 이렇게 세 권 소개해드렸어요. 책에 대한 갈증이 있으셔서 이렇게 북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참 좋아하실 만한 책들이에요. 이번 한 주도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날 되세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